아 나 근데 전장사냥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저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파티풀? 4인으로 가나요 파티풀 이거 좋은 기회야 이거 자리 있다고? 네 임시도 좋아요 아이고 어딘가요 어디 하면 됩니까 자 가자 여기다 파패스 해놓고 전쟁 처음입니다 아 이게 망둥이 나오니까 전장에 자리가 생기는군 레벨 1들이 다 어떻게 되시지? 나이트 분이 나보다 레벨 1 더 높고 아 풀스트가 엄청 높구나 홀심을 근데 어떻게 받지? 아 내려가는구나 아 이렇게 아 자 간다 찡그랑 5분 한번 재보죠 아 근데 망둥 남았는데 여기 여기 이러고 있는게 맞음 어 난 처음이니까 난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지금 다크와이번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뭐 차례 없는 거 어떡해 아까 그리고 알까기 해봤으니까 그쵸? 알까기도 해봤고 죽둥에서 사냥도 해 똥꼬쇼도 해봤고 아 알찼다 지금 방송 3시간도 안되는데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드렸네요 아 이거 지금 길드 분들이 다 일로 와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지금 제가 임시로 와있는 거라 언제 쫓겨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항상 파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바로 런할 준비 완료 잠깐만 파탈한다고? 아 잠깐 이거 그럼 5분을 못 재네 알바가 어디로 5분을 재 죄송합니다 야이씨가 어울리지마 그냥 때려 그냥 스트리프 스트리프 보고 그냥 때려 자 이제 밑으로 어셈블 안해도 됩니다 이거 심이 생겨가지고 자 뭐라고? 오시고 나서 사이다 켰으니까 46분까지라고? 앗 임시가 좀 기네 일단 한타임은 할까요? 아 나 이거 한 30분만 하는줄 알았는데 흐음 미리 물어봐야돼 미리 아 내 대타로 선콜을 원할듯 아 아 진짜 모넥버는 자리가 자리차 구하기가 참 좋네요 모넥버는 네 여기서 조금 사냥하다가 뭐 레드와이번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? 놀라운 사실 망둥보다 여기가 적자가 더 심하다 하하하하 어 아주 놀랍습니다 네 망둥은 적자가 난리가 없으니까 놀라운 사실 거기 남둥 그니까 그 맞박이들보다 여기가 적자가 더 심하다 여기가 적자가 제일 심하네요 근데 진짜 임 맞박이한테 레이저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몸박은 맞아 봤어도 27만 먹네요 아 여기 진짜 괜찮다 여기도 여긴 원래 좋았죠 근데 경험치만 봐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 다 하고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위험한 둥지도 한번 가보자 왜 제가 위험한 둥지를 아까 왜 그냥 지나쳤냐면 옛날에 안 쓰던 사냥터거든요 고악 보니까 은근 위둥에서도 사냥해나보네 얼마나 자리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네스트골렘은 잘 선호를 안하거든요 뉴트주니어는 좋아하는데 아 혹시 그 지금 저기 아 저 위에 나이트님 그 제 방송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길드분이 만약에 썩두레 성공하시면 그냥 저 중간에 저 내치셔도 돼요 네 아 못간다고? 아 그래요? 으흠으흠 아 길드분들이 빨리 오시길 기원합니다 네 길드 자리니까 갇힌 거야 나? 어떡하지 40분 남았는데 갈림길 드랍 좀 되는 곳 가격 빚주세요 드랍 좀 되는 곳 한마디로 뜬 채널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각종 민간신앙이 자 150 이상 프리스트들 가드 2,3 찍고 뻥키고 남두파 사중 개 끔찍한데요 아 남둥이 자리가 팔리긴 팔리겠구나 아 경험치 말하지 마셈 상대적 박탈감들이니까 말하지 마셈 저 지금 5분에 27만 먹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인스타 아니야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한강 한강도에 보이는 데서 사는 애들꺼 보면 아 너무 1티어 미만 잡 마인드인 메렌 나는 안 그렇거든요 아니 나는 이거 저격수는 좀 2티어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티어는 아니잖아 사실 2티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어이 어이 니 캐릭터 개구리잖아 약간 이럴라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난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어이 신궁 개구리네 심지어 신궁도 아님 저격수 개구리네 이거 왜 키움 어이 캠핑카님 아이 잠깐만 이 사람 살아있었어요? 아니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닭골파티 원년멤버 아 지금 끝내도 괜찮죠?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아아 아 저도 식사를 저도 식사 식사 오 마지막에 맹구얼굴 맹구얼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6인파티 안되나? 아 5인파티 꼭대기로 혼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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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헤이 진짜 으이 짜 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煥 한방만 아니면 돼 오 카사크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뭐 하하하하하하하inha 이씨 뭐야 이거 몇 쌍이야? 몇 쌍이야? 이하야? 이하ключ 아 ㅅ 습 어허허허허허허 오 멋있는데 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tracedee 오오 오우 오 멋있는데 오우 denig Ruben 전형적인 인스타 역무기죠 이석일상이에요? 아 진짜 나 이속일상이네 그냥 이렇게 때려줬나 보네 망둥이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야 뭐야 다 호미시야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만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뭐라고 위험한 용의 둥지 허밋 궁수 환영? 랩이 좀 낮기네 수고하세요 어 어 어 어 어 궁수 낭만 파시라고? 어디보자 자 124 저격수 아 내가 낮은 편이 아니구나 127 레인저 여긴 낚시자리래요? 아 나이스 어 좋다 저기 저는 1층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어 뭐야 씨 잠깐만 야 얘 네스트골렘이었어? 어 여러분 제가 느린게 아니고 지금 위아래 보시면 다 느립니다 아 잠깐 다 네스트골렘이네 네스트골렘이 깡으로 쟨 되는 것도 있고 변신 네스트골렘도 있고 나 이거 3마리만 해도 벅찬데 죽었어 저분 잠깐만 아 도어도 없는데 아 나 기다려달라구요 아 아 뭐 이 사람 뭐 이 사람 왜 뭘 도어 한번만이야 저 사람 죽었어 지금 아 뭐야 아 이거 다 단체로 다 죽고 있는 건데 뭐 이분 뭐야 아 아 매운만두님도 설마 밀린 곳 밀다가 죽었다고 아 도어 좀 뭘 자꾸 부탁해 지금 가고 저분 지금 가고 계세요 배전병 파티라니? 이 사람들아 진짜 우리가 망중에서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? 다 같이 약속합시다 더 이상 이런 전멸을 안 되기로 으아하 뭐야 또 죽었어 아하하하하하하 도어 점령 아 저분 도어 오늘 많이 쓰시겠는데 죽이됐던 바비됐던 한 시간은 채웁시다 자 지금 1분 지났습니다 자 55분까지인데 자 지금 프리스트님이 지금 독수리 잘 쓰다듣는다고 하시는데 채팅을 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지금 이 자리에서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뭔가? 어 골든예그를 한 대 때려주고 딱 이 자리에서 하면 오른쪽에 있는 뉴트주니어가 저를 안 때려요 뉴트주니어 여기 위치 여기 나오거든요 뉴트주니어? 네 자 보여드림 뉴트주니어 여기 나오다보든 어 조금 안정적인데 내 자리? 여기? 자 간다 찡그랑 5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오르긴 할 거예요 지금 엄청 위험해서 그렇지 잘 올라야 돼 이 정도로 개똥꼬슈 하면 잘 올라야 돼요 무조건 아 죽었어 바로 도어 레인저 저저저저저 사저격수 레인저 프리스트 이렇게 됩니다 나 경험치 26만밖에 안 먹는데?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나? 5분 재보신 분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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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잴 시간이 없다고요? 아 잠깐 전장이랑 비슷하게 먹으면 안되거든요 이렇게 위험한데? 프리님 몇 분까지인가요? 왜 벌써부터 물어봐 아 15분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 이거 한 타임만 하고 쫑날 분위기인데요 한 타임만 하고 런각을 다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한 타임도 안 할 수도 있겠는걸 유투주니어가 지금 보면 안 때려요 성공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빨리 이럴 때 얼리고 왼쪽은 이그라테 때리라고 하고 얘를 빨리 녹여 다시 얼리고 성공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네 좀 28만이라고? 아 28만 26만에서 28만 정도 되네요 마공 맞으면 한 방 아닙니다 근데 한 방 아닌데 쭈쭈바로 커버가 안되가지고 쭈쭈바로 한 번 더 먹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거 껀떡 잘못하면 바로 사망이에요 체력이 3천 차는 물약은 없나? 치즈는 4천이잖아 그러면 낭비가 되거든요 야 분인에 막혔는데 죽었어 자 저 1층으로 다시 와봤습니다 이거를 사망에서 막 죽어 아예 안 죽으려면 치즈 먹으면 돼요 예 치즈 먹으면 돼 하지만 저는 쭈쭈바로 버텨보겠습니다 쭈쭈바 한 번 더 먹으면 되지 이번 타임만 화이팅이에요 다들 고통해 몸부리치고 아 아 도와줘야 돼 저거 그냥 네스트글렘으로 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여기 위둥은 또 죽었어? 무하자 분인에 막힐 분인에 막힐 아하하하 시애하자 아니 초 επι사 호브 어때 잠깐 호브 없대 매운만더니 호브 없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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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브 없대 아아아악 하하하하 시 아 아 아 아 아 나 여기 자리를 바꾸자마자 막 죽네 여기가 어렵네 아 치즈, 치즈를 사올걸 치즈 한 300개만 사왔고 이번 탄만 치즈로 먹을걸 아 치즈 안주셔도 돼 아 진짜 치즈 안주셔도 돼 먹으면서 근데 진짜 안주셔도 돼요 패시 물약 먹어주는데 왜 죽어요 저 사람 글네 아 이거 네스트 굴레임이 진짜 좀 안 남았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단단해 뉴트 주니어만 나오면 안될까요 자 양쪽 아이언 헤로우 양쪽으로 아이언 헤로우를 발사하는 자 자 자 자 좋습니다 크로스 아이언 헤로우 오 좋아요 좋아요 자 크로스 아이언 헤로우 저 저 혹시 변형된 네스트 굴레임 뭐 나온지 좀 변형되는 잘 모르겠는데 네스트 굴렘도 별거 없고 변형이 니스록 스마 60 망행 아 진짜 난이도에 비해서 좀 씁쓸하네요 여러분 속보 아직도 25분 남았다는 거 옛날 예티 사냥하는 것 같다고 네 맞아요 비슷해요 그때 그 느낌이에요 이제 아마 저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치즈 먹어가지고 죽지는 않을 건데 아 다시 오실 생각이 있냐니까 점점 그럼 위둥에는 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초반보단 많이 안 죽는다 각자의 노하우가 생겼나봐요 파티 사냥한 지 한 3분만 전멸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옥상하십시오 창원보안관님 저 옥상 가봐도 될까요 혹시 아 띵순이 죽었다 자 옥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제대로 맛보기라도 하죠 자 보안관님 아이씨 자리 바꾸자마자 죽었어 잠깐만 아 괜히 바꾸자고 했나 아 잠깐 보안관님은 근데 저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 레인저였나 아 뭐야 여기 3마리 남자 오 잠깐만 얘는 그냥 누트 주니어겠지 변신하지 말아라 진짜 인간적으로 아이씨 진짜 와 진짜 여기 최악이다 진짜 3마리 다 네스트골렘이야 여기 15분 남았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안 간호 다들 고통에 몸부림치는 중 여기는 4차가 사실 제 레벨 4차여도 사냥하기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곳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거 네스트골렘이랑 막박이랑 별로 차이 안 나는 애들입니다 많이 세요 13분 남았습니다 그만 그만 일일이 세고 있으면 더 안간다고 시간 나 경험해봐도 되냐는데 여기 5분도 5분도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죠 저 2층 해볼게요 사수님 헛됐다 하하하하하하 아 네네 물론 그러셔야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야 도와드릴께 아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또 죽으셨어 하하하하 아 이거 1시간 1시간 사냥한 거로 이거 그냥 유튜브 딱 하나 나오는 아 또 아니지 하하하하 아 안죽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네네네 사진 한 번 남기죠 네 진짜 궁붕이들이 유쾌한 반란 가로치고 실패 뭐야 또 죽었어 매운다 아 매운 반드님 왜 채팅 치시면 안 된다니까 저분이 채팅을 많이 치시더라고 응응 그래 그래 아 이분이 파장이구나 그럼 많이 쳐야죠 분위기 메이커를 해야 된다고 심하이 하시죠 디어 독수리는 소환하고 사진 찍을까 F5번 표정으로 가겠습니다 F5번 표정 자 F5번 표정 자 발사 발사 뜨악 하나 둘 셋 나이스 아 자자자자자자 여러분 꼭 펫 꺼내세요 펫 꼭 꺼내세요 이거 진짜 죽습니다 어 까먹으면 큰일나요 모사수님 동바산 카이팅 동바산 명작이죠 동바산 카이팅 총총 어 까먹으면 큰일iar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